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시아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마감 상황 유한타 증권의 김석환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김석환 연구원님. 항상 자료가 좀 과한 분입니다. 자료가 좀 너무 많아요. 매일 책을 한 권 써오세요. 그러니까. 부담돼 죽겠어요. 그러나 그 진정성. 결국 우리 시청자분들께 최대한 많은 정보, 쓸만한 정보들을 전해드리겠다는 그 진정성 하나로. 그럼요. 또 여기까지 오시는 분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간 김석환 이런 거 발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신문한 부야 거의. 자 그럼 우리 김석환 연구원과 함께 우리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어디부터 갑니까? 일단 아시아는 전반적으로 휴장이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요. 홍콩, 대만도 다 휴장이었어요. 휴장인데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그럼 뭐 이 짜리인 거예요? 휴장인데 왜 이렇게 많아. 그걸 한 장씩 뽑으셔서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실제 장표는 제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일단 베트남 증시가 역사 신국가를 경신했습니다. 베트남이? 네. 오늘 0.9% 올랐고요. 진작 좀 투자했어야 되는 건데 말이죠. 일단 총 상위 기업들 중심으로 특히 은행이라든지 보험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철강 섹터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은데 철강주들의 움직임이 좋으면서 신국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로 돌아오면 제가 지난주에 3월 결산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4월 달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 장표를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에서 지수가 한 번씩 점핑했던 그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변화했었는지 그리고 이제 4월 같은 경우에 최근 올해 들어서 1월 달에 외국인들의 6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고 매도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만들고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4월 달에 만약에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이 플러스로 전환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언급을 해드렸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까지 포함해서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4월 1일 날 5,7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2일 날 5,6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오늘 장중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1,700억 순매수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거래일 동안 1조 3천억 정도 샀고요. 코스피 지수는 6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1조 3천억 중에 제가 지수 인디케이터로 삼성전자가 중요하다. 그리고 3월까지 개인들이 무려 16조 원이나 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수급 손받김이 나타나면 삼성전자 상승과 함께 지수 상승이 동반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만 무려 8,400억 정도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같은 기간에 개인들은 약 1조 1천억 정도 순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는 어느 정도 박스권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상당히 강했던 섹터는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철강 섹터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 시작되고 있는 대규모 인프라 보양책 그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는 중국 재정부에서 중국 철강 산업에 대한 구조 개혁을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거기에 중국의 철강주도 수출할 때 보조금들 이런 거 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걸 축소하겠다라는 논의가 나오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철강 섹터에 대해서 각각 외국인 760억 기관들이 한 540억 정도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포스코가 5% 넘게 상승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상당히 잘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이제 순매도한 업종을 좀 보면 운수장비 쪽에 좀 집중이 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난 3월달 동안에 외국인들이 기아차를 많이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4월 들어서는 약간 반대되는 상반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기아나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좀 매도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가 매도 우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기전자에 좀 집중이 됐거든요. 1,400억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 이 중에 이제 삼성전자를 1,300억 정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업종도 좀 크게 1,200억 정도 순매도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종에서는 네이버를 한 500억 가까이 순매도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가 박스권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넷마블 같은 경우가 본업인 게임도 있긴 하지만 지분 투자를 좀 상당히 잘한 회사로 또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어디 어디 했어요? 뭐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10만 원대 박스권에서 20만 원대까지 올라갈 때 작년에 이제 IPO 시장에서 대여급으로 분류가 됐었던 빅히트라든지 카카오게임즈 이런 회사들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었고 올해도 그런 이벤트가 있기는 합니다. 이제 가장 기다리고 있는 게 이제 카카오뱅크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코웨이 뭐 이런 쪽에도 투자를 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박스권을 또 만들고 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이벤트 드레이븐에 좀 유능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제가 일단 뭐 수급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실제 기업들 이익이 잘 늘어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볼 만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료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면 제가 지난주 초쯤 그러니까 대략적인 데이터로 해서 이번 3월 달 수출 데이터가 500달러가 넘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가 약 538억 달러로 나왔고요. 역대 수출액 중 3위입니다.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500달러를 돌파를 했고 보시면은 2017년 9월, 2018년 10월 다음에 이제 올해 3월이니까 지금 수출 경기는 상당히 좋다. 그리고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던 게 골드만삭스에서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 주력 구성 항목들이 있을 때 그중에 우리나라에는 이 수출 지표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지표이고 코스피 방향성이 미리 보여줄 수 있는 플럭시 지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력 수출 품목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석유 제품, 일반 기계, 자동차 등등등 이런 주력 품목들 한 15개 정도로 구분을 짓고 있는데 지금 이 품목들을 보시면 지금 달을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 지금 15개 중에 14개 품목이 증가한 거는 무려 9년 1개월 만이라고 산업통상장부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특히 여기에서 지금 그러면 반도체나 이런 부분 자동차 이런 기업들은 주가는 상당히 잘 가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이제 약간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헬스케어 쪽이거든요. 헬스케어요? 네.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쪽입니다. 그래서 바이오헬스 쪽 같은 경우는 19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을 보면 실제로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료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 국내 제약바이오지수의 움직임들을 보시면 지난해 11월 달에 백신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서 한 번 크게 뿜었다가 이제 백신이 실제 보급되는 시점부터 주가가 같이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3월 달까지 빠졌고 지금 이제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수출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펀드멘털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투자 센티멘트가 좀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결국엔 그걸 터너라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제 주요 제약바이오 학회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4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 게 AACR이라고 해서 미국 암학회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아스코라고 하는 또 암 관련한 이제 학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이 두 개가 상당한 제약바이오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특히 이제 항암제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 이제 논문을 발표하는 임상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인 지금 언급되고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이 기업들 혹시나 투자하고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디오로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기업들이 이제 한미약품, 유한양행, 바이로큐어, 매드팩토, ABL바이오, 지노맨컴퍼니, 압타바이오 등이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약이 많군요. 한미약품은 뭐 상당히 파이프라인이 많죠. R&D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역시 LG전자입니다. LG전자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LG전자가 지난해부터 계속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사업부를 걷어낼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걷어내는 걸로 이미 인식을 좀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공시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공시 화면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MC 사업 부분, 스마트폰 사업 부분인데 아무튼 뭐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지속적인 사업 부진, 돈은 못 벌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내부 자원 효율화를 통해서 핵심 사업으로 역량 및 역량을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7월 말까지 이제 아마 이제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갈 거고요. 이 MC 스마트폰 사업부는 전체 매출에서 한 8%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얼마나 됐느냐 보시면 솔직히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부도 거의 계륵 같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그런 거였는데 일단은 과감하게 좀 도려내는 걸로 결정을 한 것 같고 아마 그쪽에 있는 이제 인력들은 어떻게 이제 배치를 할지는 또 이제 그거는 LG전자의 고민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보시면은 2015년부터 스마트폰 사업부의 매출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뭐 적자폭도 뭐 들쑥날쑥하는 모습들은 보이긴 했지만 거의 연평균 한 1조 원 가까이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제 영업을 이제 철수하잖아요. 철수하면 그동안 어쨌든 그 휴대폰 사업부에 수많은 자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뭐 플러스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산 같은 거 팔아서? 자산이라고 해봐야 이제 조립라인 뭐 이런 거 있고 연구개발 조직이 대부분 사람일 텐데 이 사람들은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다른 사업부로 뭐 옮기시면 되는 거고 그것도 참 쉽지 않답니다. 그렇죠. LG전자 휴대폰 사업부에 있는 분들 중에는 저분 우리 사업부를 데리고 오자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분들은 이제 데려가기 경쟁 네. 또 이제 그러면 안 그런 분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어려움이 있는 데고 그분들은 어디로 가나 하는 그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생산라인 이런 거는 다른 걸로 이제 바꾸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간 돈은 또 마이너스 처리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그 베트남에 있는 뭐 빈그룹 이런 쪽에서 이걸 사갈 수 있느냐 네. 그런 논의도 있긴 했었는데 다 안 되는 걸로 거기에 좀 구체화된 건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부분들을 뭐 다른 회사에 팔 수 있다라고 하면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또 어느 정도 상계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뉴 LG의 모습은 어떻게 될 거냐? 아, 새로운 LG 네. 많이들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BBC에서 앞으로의 LG는 이제 TV 사업, 뭐 이제 가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전장을 이제 갖다 붙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인 것 같은데 한번 보시면 LG전자가 전장 쪽을 차근차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제 지난해 12월 23일이죠. 그 캐나다의 마그나라고 하는 회사와 전세계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3위 업체입니다. 이 회사하고 조인 디벤처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상한가에 한번 들어갔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차량용 조명이나 또는 이제 차량 임포테인먼트 이런 쪽에 차근차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LG전자 같은 경우가 코스피 대비 저평가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나타내는 지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올해 그 연초에 CS에서 많은 그 자동차 업체들이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디지털 콕핏 시장이거든요. 이제 그중에 상당히 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회사가 바로 벤츠예요. 이제 신형 전기차에 들어가는 EQS 모델의 하이퍼스크린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 앞에 보이는 이 전부가 디스플레이입니다.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한 판이에요? 맞습니다. 한 판입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운전석부터 거의 조선석까지? 네. 한 판입니다. 부분 부분 부분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최근에 이제 나오는 차량들 뭐 아이오닉5도 한번 보셨을 거고 뭐 카니발 4세대 신형 카니발이나 이런 거 보면 보통 이제 이 운전석과 그 중간에 있는 이쪽만 임포테인먼트 쪽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전면 풀로 그래서 이걸 어디서 하느냐? LG 디스플레이에서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뉴 LG의 모습은 뭐 LG전자가 차량 뭐 가전뿐만이 아니라 전장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전지 배터리까지 본다라고 하면 거의 뭐 차량 사업은 완벽하게 또 풀 라인업으로 갖추고 만드는 거 빼고는 근데 이제 판 나누는 게 좋은데 아 그런가요? 하나 문제 생기면 통으로 가면 다 뜯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뭐 5인 지금 이제 시장 구분을 5인치 미만 10인치 이상 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10인치 이상 시장이 훨씬 커져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일본의 재팬 디스플레이라든지 대만의 AU 업트로닉스를 제치고 상당한 독보적인 지위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운전할 때 볼 수 있는 화면이라는 게 이제 영화나 이런 건 못 보기 때문에 아주 나중엔 몰라도 특별하게 클 필요도 없고 커도 큰 보람은 없고 그런가요? 네. 하나로 있으면 뭐 약간 멋있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뭐 꼭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기는 하고 좀 아쉽긴 한데 잘하면 좋겠죠? 그래도? 차량용 디스플레이 이게 이제 LG 디스플레이에서 하겠다는 거죠? 네. 이미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엊그저께 내부 인테리어를 공개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하나 또 투자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이거 깎아야 되거든요. 뭘 깎아요? 이거 디스플레이를 이제 이 모양대로 이제 깎아야 되는 게 아 이러면 이거 한 큰 판에서 이렇게 잘라내려면 기랫바시 많이 나오지 기랫바시가 뭡니까? 네? 아이고야 진짜 기랫바시가 뭐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버려지는 이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게 좀 약간 한글 사랑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아 그래서 이거 이제 커팅하는 이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국내 중소업체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디스플레이를 이제 공면으로 만드는 이제 엣지 형태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이제 중소업체들이 있거든요. 뭐 상장사들 중에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또 하나의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버튼은 이제 거의 없어진 모양이에요. 물리적 버튼은 거의 사라지고 그렇죠. 물리적 버튼은 이제 보도할 수 다 없죠. 다 터치식입니다. 아 이것도 운전... 호불호가 갈릴 것 같네요. 뽀대는... 뽀대... 폼은 좀 날지 모르고 뽀대는... 모냥은 좀 좋을지 몰라도 사실 이 운전하면서 뭐 이렇게 누르려면 이게 물리적 버튼이 있는 게 사실 편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뭐 이건 세대의 문제나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세대의 문제입니다. 아니에요. 세대의 문제예요. 아니 이게 뭔가 이렇게 안 보면서 눌러야 되니까 그럼 물리적 버튼이 편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이거는 중요하지는 않은 문제니까요. 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 이제 주요 테슬라를 비롯한 주요 전기차 업체들이 이제 1분기 차량 판매 대수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원래 시장 예상치보가 좀 컨센센스 자체가 좀 낮아졌거든요. 뭐 한 16만 대 후반에 17만 대 정도였는데 이제 그 시장 예상치를 상의하는 좀 결과를 발표를 했고 테슬라랑? 네.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일단은 18만 5천 대 정도? 아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요일에 미국장 안 열렸으니까 네. 이게 여기에 반영되는 모양이네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시장 예상을 또 상의했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또 그리고 이제 중국 3대 전기차 회사들이 있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니오 같은 경우 니오나 뭐 샤오편 이런 정도는 계속해서 좀 잘 팔리고 있고요. 리오토 같은 경우는 조금 슬로우하게 좀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양상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오늘 이제 국내 최근에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수주 관련한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좀 보시면 지금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을 제치고 조선 수주 1등으로 올라왔고요. 지금 올해 1분기 기준으로만 본다면 이 규모 자체는 13년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1분기에 이제 세계 발주가 거의 한 1025 cgt라고 해서 이제 표준 화물선 환산 톤수가 있는데 그거 봤을 때 보면은 국내 비중이 한 52%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국내 3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 전망치에 좀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실제 조선에 대한 실적 전망치 특히 이제 2021년, 2022년 이렇게 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영업이익 전망치 자체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양상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움직임이 일단 바닥에서 다시 돌아서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방향성 자체가 조선주의 추가 상승 또는 랠리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몇몇 좀 옳지 못한 일본식 표현을 많이 써서 야마도셨대요. 우리 이제 택창에 야마도셨다니까 일본 맞추지 말라고 저희들 보고 저희도 좀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미마생 저희보고 빠가야라라고 막 그러시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조선수주까지 체크해보면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정말 자료 하나로 여기까지 올라오신 분입니다. 이분 다시 내려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석훈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자료와 함께 오늘도 충실한 30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고태봉 선생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